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천 계양을에 송영길 전당대표가 지역구로 인한 것도 정상선거가 아니다는 거죠.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송영길 후보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무자비하게 그런 여러분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22년도 4.15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조작만 한 게 아니고 2022년도 대선에서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항상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보다도 4%, 10% 많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2017년 대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나고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이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